나벨과 쇼팬 나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고 특히 나벨은 제가 늘 리사이틀 기회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레퍼토리가 많았는데 나벨의 곡 중에서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하루빨리 이 바이오스가 완전히 정식이 돼서 좀 편안하게 연주자도 편안하게 관객들도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저 음악에 정진하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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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